자 지금 이 어디였냐 내가 이거 받은거 아 이거 이벤트가 이거죠 다음 원정의 레벨 하은선 제거 이거 제가 있기 때문에 3레벨 베테랑 애들을 데리고 세일앤 어? 안 바뀌었어 이 투구가 상당히 괜찮던데 문둥이 이거 광전사 가면 제가 있어서 전사랩 할지도 좀 별론거 같고 요거 먹으러 가겠습니다 파티를 싹 다 바꿔서 내가 어떻게 갈라 그랬지? 어 원탱으로 갈라 그랬나요? 개장수 데려가서 그렇게 갈려고 그랬었지 아 얘를 한번 데려가고 싶긴 한데 개장수 하나 데려가고 얘 데려가고 그 다음에 개장수 데려가고 그 다음에 역병술사 데려가고 그 다음에 힐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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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얜데 아 얘가 그때 저기 이게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 조합으로 이 조합으로 가려고 그랬죠 개장수를 안 데려가면 근데 근데 이 조합에 얘를 데려가는 것도 이상해 어 국왕의 어전 조합이야 이게 어 이 조합도 약간 좀 애매한게 쓰기가 쉽지 않아요 스킬을 얘도 좀 이상하고 차라리 잠깐만 어 차라리 졸라 변태 조합으로 한번 가볼까 완전 변태 조합 완전 변태 조합 이 조합 어때 세일앤잡으로 성전사 도상강도 광대 유물수집가 완전 변태 조합 힐러 없이 필러 없이 필러 없이 필러 없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펫피로 버티는 조합인데 성전사 좀 그렇지 않냐고 아냐 이거 회복 있어요 이걸로 스트레스 회복도 있고 얘가 이제 얘 스킬이 좋으니까 동료 방패 회피 세팅으로 가는거죠 회피 세팅 힐러 아니 얘도 힐러긴 힐러인데 얘가 피가 아마 아 이거 없앴구나 어 얘는 아니 없앴네 차라리 9패 연막을 했네 중독으로 힐 버리고 극딜에 극딜 보다는 극치명타 팟에 저거 뭐야 회피죠 극치명 회피팟 극치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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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스트레스 일이 두개나 있기 때문에 얘가 얘도 스트레스 일이 있고 시체 때문에 고생하자 아 시체가 잠깐만 시체 제거가 없구나 아 씨 애매한데 소스 시체 제거하는 스킬 있는 애가 있나 어 수 폴 맥주는 생맥주 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체제거 스킬이 없네 얘도 없나 애매한데 야습방지 야습방지 어 여깄네 야습방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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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한번 해보자 아 씨 세이렌이 그렇게 어렵나 될 것 같은데 왜 아 될 것 같은데 야습방지 아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기다려봐요 잘 봐 내가 어떻게 해서 가서 깨는지 잘 봐 필요없는거 다 팔아버려야지 이런거 안쓴다 잘 봐 이거 이거 물양으로 밀어버릴거야 물양으로 물양으로 밀어버릴 거야 물양으로 8개는 좀 심한데 6개, 6개 6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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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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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개, 2개, 3개 물량으로 밀겠습니다 아, 횃불을 못사잖아 얘가 횃불 스킬 있으니까 횃불을 그러면 14개만 사각수관을 장비는 지금 해도 돼요 아니야, 많지, 안 많아 해안만이 원래 많이 있어야 돼 1개만 빼고, 그럼 하나만 더 됐어요 5개 이렇게 이렇게 장비 끼고 장비 끼고 좋아 아, 회피 봐봐 기본 회피가 29에 23 23 10 얘는 어차피 회피가 20인데 안 맞아 어차피 안 맞을 거야 얘 회복 기술 이거 채워줄까? 운빨키면서 운에 맡기냐고? 잘 봐 어떻게 되는지 아, 피톤이 너무 작은데? 아, 피톤이 너무 작은데? 간다 세일앤잡으로 진짜 이런 변태조합으로 힐러 없이 가는 건 처음인데 Sproul 아유 몰라 내일부터 다크스톱 전진 안 하면 되지 내가거든요 내일부터 다크스톱 전진 안하면 되지 암흑의 주인공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힘내게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봅시다 세일에 어 맵이 좋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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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맵이 좋아 어 아주 맘에 듭니다 맵이 끝에 여기 끝에 있겠지 맵이 맘에 들어 나 뒤에 갔다가 자 저 저게 아마 잠깐만 내가 지금 이거 보고 있습니다 이거 왜 안보여 이거 이게 아마 허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허브 맞아요 이거 식량 주는거였지 허브로 그치 식량 맞지 아 보석이야 우와 뭘 이렇게 많이 주시나 아이씨 적당히 주지 아 벌써 꽉 찼어 아 벌써 꽉 찼어 뭐 있다고 어음 어 좋아 어 좋아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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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버프간다 어 버프간다 버프간다 간다 자식들아 어 어머 어 이게 내가 그린 그림이 이게 아닌데 제가 그린 그림은 이 그림이 아닌데 이 그림은 이 그림을 이루게 그린 그림 꼭 그린 그림을 이루게 어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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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하하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다 어음 아 몰라 다 포기한다 그냥 힐러가 없다 보니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을 좀 빨리 해야겠어 아까처럼 걔네들이 좀 아픈 애들이라서 그래서 그런거고 어 야야야 니가 건드리면 안돼 얘 왜 때문에 아 도벽 아 이새끼 도벽 있었지 레이널드 어 도벽 얘 도벽 있었어 맞아 기억나 이제 이제 기억났어 도벽이 있는데 도벽이 이제 기억났어요 으어어어 조합이 안 좋네 도벽이 이제 기억났어요 으어어어 조합이 안 좋네 도벽이 믿는다 한 놈은 잡을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렇지 한 놈은 잡을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런거는 차라리 괜찮아 스트레스를 빼주면 되니까 야야 야야 음 음 한번더 이중척 영수증 간다 간다 와 치명타가 8밖에 안들어가 이건 좀 쎄거든 안쎄네 야아 해피좋아요 또 해피 그렇지 바로 제가 원하는 조합입니다 이 조합이 한번 더 안 돼 안 돼 에너지 나 암 암 쓸모의 아 네 니 아 어...음... 옙! 자 빨리빨리가 빨리빨리 캠핑 먼저 해야돼 캠핑을 여방에서 합시다 여기봐 하나 둘 셋 넷칸 어 이거 식량이지 식량이 아 이거 식량 아니라고 그랬지 식량 아닌데 돈이지 그럼 패스 식량이 필요한데 다 버려 다 버려 2번판은 냉벌이가 목적이 아니라 클리어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 버리겠습니 스캠스캠 뭐야 왜 왜 멈춰 이거 사비죠? 아아 얘 또 진짜 그래 버프 얘 또 오지럽죠 자 문제야 아주 자 세 칸만 더 가면 버프 왜냐면 버프를 하면 보통 전투 네 차례까지 버프를 주는데 여기서 해야 한번 두번 세번 네번 여기서 하는게 맞아 캠핑 버프를 미리 해버리면 막상 보스전 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니까 그니까 뭐 인벤이 없더라도 지금 하면 안 돼 핵 자 북한번 더 가면 되지 아 아 이 이 전투만 잘 넘어가면 돼 아아 삼방을 못 치다니 출혈 저항이 높습니다 얘네들 네 출혈이 의미가 없어요 아 피해 에이씨 으아 공격력 버프라니 안 돼 내 피 어 어 얘 엄청 아플텐데 그래 쉴드 걸어주고 쉴드 걸고 가자 가자 버프가자 버프가자 딜이 안 나온다 딜이 안 나와 딜이 안 나와 딜이 안 나와 치명타 좋아요 하지만 피가 없어요 회피 가자 회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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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딜이 안 나와 어떡하지 6 50 얘를 확실히 잡는게 좋겠지 버피를 잡고 한 번 더 안 죽어 저거 온다 자 저항 좋아요 잡아주시고 마무리 아 저건 천원짜리라서 이건 먹어야 됩니다 열쇠를 꼽아주고 천원짜리 하나만 안 나오나 경찰 좋아 장애물 하나 있고 공돌 골동품 하나 있고 어 이것이 허브를 하면은 그거였어 기벽을 지워주는거 도벽을 도벽을 과연 도벽을 지울 수 있을까? 인간 공포증과 도벽 하아 도벽이요 아이씨 이놈의 도벽은 뺄 수가 없네 진짜 하아 저건 어떻게 안 돼 안 돼 안 돼 말이 안 돼 처음부터 도벽을 갖고 태어나가지고 이 손에 이 도벽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얘네 천성이야 천성 진짜 작은 칸만 더 가면 드디어 캠핑을 할 수 있죠 음식은 더 이상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덟 개를 써서 네 개를 남겨놔야 한 번은 여기 가다가 배고플 수가 있기 때문에 음식은 더 이상 먹으면 안 돼 어허 어 기습이라니 안 돼 해피로 가자 애를 빨리 잡아야 됩니다 얘 와아 그렇지 디버프 15 아잇 그렇지 반격 좋아 반격 좋아 반격 좋아요 12 해피 없애주고 버프 가고 정성 모드 파트너 우윽 첫인 탭 한 다 먹었어, 다 먹었어 이제 야영 할 수 있어 야영 할 수 있어 어? 웬일이지? 도벽이 발동을 안 하다니 지도 좋아요 전투가 한 번, 두 번 아이씨 여기서 캠핑하면 안 되겠는데 한 번, 두 번, 여기 만약에 세 번 있고 네 번 있으면 보스전에서 버프가 다 사라져 한 칸 더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 피가 전투가 네 번이길 바라야 돼 한 번, 두 번, 여기 없고 여기 세 번, 네 번 캠핑하자 어쩔 수 없다 아잇 회피했네 아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저의 운을 믿어 보겠습니다 캠핑 자 일단 야습방지 아니, 힐을 주는 게 없어 아 이게 자기한테 안 된단 말이야 큰일났는데 힐이 아니, 동료들이 힐이 없어 설마 아예 없을지는, 난 없을지는 몰랐는데 피쳐가야 되는데 피쳐가야 되는데 아 큰일났네 오상강도 지금 디스마스에 이어 또 두 번째인가 아 큰일났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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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땅히 해줄 것도 없네 노상강도 좋아요 써보시면 알꺼에요 좋다는거에요 저도 이번에 2회차를 하면서 인식이 바뀌었어요